한글자막 by 박진희 반갑습니다. 만능혁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휴대폰 케이스 꾸미기로 했잖아요. 이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케이스 안쪽에다가 씌웠는데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필름을 만들었고요. 이제 더 이상 케이스 살 필요 없습니다. 저만의 케이스 만들기 이제 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지 바로 감상해 보시죠. 아이폰 12 미니에 맞는 필름을 몇 가지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건데 푸른색 느낌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씌워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두 번째는 조금 파란색이 과한 것 같아서 노란색 느낌으로다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예일대 맨투맨티를 사고 받은 스티커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오프 화이트 느낌 슈프림과 오프 화이트 콜라보한 느낌으로다가 제작을 해봤고요. 다음은 아이폰 12 커스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귀여운 아보카도가 중심으로다가 약간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이죠. 여기다가 그립톡 이런 거를 달아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스트랩 민트색 계통에 스트랩을 붙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아까 미니에서 쓰던 오프 화이트를 여기다가 씌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일 이것도 마찬가지. 브랜드들이 섞여있는 이 필름은 아이폰 프로와 좀 맞춰서 만들어봤습니다. 오프 화이트는 어디든 잘 어울리네요. 아이폰 SE 2세대에다가 빨간색 커스텀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그립톡 가운데 이렇게 딱 위치시켜도 귀여울 것 같고요. 핑크색 스트랩도 같이 끼우니까 꽤 예쁩니다. 아이폰 X 아래는 이런 브랜드들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외계인 에디션입니다. 이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케이스까지 씌워보면. 어때요? 느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유튜브 만능혁기 구독과 좋아요. 한자 한자 신문지에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케이스죠. 제가 정말 필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긴 한데 뭐 어떤 걸 붙여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프 화이트가 사이즈가 더 작은 미니용으로 만들었는데 뭐 가운데 위치하니까 올추 맞고요. 느낌도 또 다릅니다. 다 잘 어울리죠? 이거 봐. 너무 귀엽고. 자 오늘 제가 쭉 보여드렸죠? 케이스 필러 한 10개 넘게 제가 취미생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보면 조잡해 보이는 것도 있고 유치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붙이다 보니까 외계인 에디션이라든지 뭐 신문 에디션이라든지 저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필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영화 만화 같은 거 그런 거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개성 넘치는 그런 필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케이스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투명 케이스 만 원 내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 사가지고 필름 그냥 굴러다니는 필름 잘라서 이렇게 스티커 몇 천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사서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능형키였습니다. 아뇨